여러분 안녕하세요 작업을 하실 때 워드나 한글 같은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자체적으로 특수 문자를 지원을 하게 되지만 메모장 이라든지 워드패드 그래픽 프로그램들 그리고 엑셀 같은 것들을 쓰시다 보면 자체적으로 지원을 안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특수 문자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윈도우 10에서 특수 문자를 입력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모장을 하나 열어볼까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 여기 검색창 있죠? 여기다가 그냥 쓰는 거예요 문자표라고 씁니다 문자표 쓰시면 이 문자표라는 앱이 있어요 이거 처음 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열어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자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특수 문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쭉 내려가시다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스크롤을 조정하게 되면 다양하게 나오죠 여기 내려가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특수 문자를 찾으셨다 한다면 자 이거라고 할까요? 자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주게 되면 크게 나오고요 더블 클릭을 해주면 복사할 문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복사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컨트롤 V 그럼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특수 문자를 입력을 할 수 있는데 글꼴은 여기서 이제 미리 정해주면 돼요 여기 눌러보시면 여러가지 글꼴이 나오죠 자 이 글꼴에 따라서 특수 문자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글꼴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또 어떤 글꼴은 또 이런 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글꼴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가장 기본 서체로 아리얼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쭉 앱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행이라고 있죠 이것은 단축키 키보드에 윈도우 R 치셔도 나오고요 그냥 안 나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윈도우 버전에 따라서 틀리니까 안 나오시면 바로 그냥 실행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자 C-H-A-R-M-A-P 캐릭터 맵을 줄인 글씨입니다 자 이것을 치시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또 똑같이 이렇게 문자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골라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바로 찾는 기능인데요 자 이 메모장 같은 데서 쓰실 때 이제 커서를 주시고요 글씨를 쓰시죠 근데 이것을 한글로만 가능합니다 모음과 자음이 있잖아요 자음을 입력합니다 기역부터 니은 디귿 리을 쭉 가서 히읗까지 쭉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니은을 한번 눌러볼게요 니은 누르신 다음에 자 지금 그러면 이렇게 선택된 커서가 깜빡이죠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한자 키를 누릅니다 키보드 보면 한자 있죠 한자 한자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 자음에 해당하는 여러가지 특수 문자들이 나오게 돼요 어느 프로그램이든 똑같이 나오게 되는 윈도우 10에서 제공하는 특수 문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픽 프로그램을 쓰실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특수 문자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